자 그러면 이제 선택 확통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선택 확통 문제들 8개를 딱 봤더니 아주 간결하게 잘 낸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낼 만한 것도 냈고 정규분포 파트에서도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그 대칭성 측면에서도 출제를 했었고 작년 수능에서 이제 30번 문제가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도 이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잘 형평성 있게 좀 잘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6개에서 7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부터 다 해설을 합니다. 어쨌든 10월 학평은 전문항 해설을 진행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23번 갑니다.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2고 그 다음에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을 한대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시그마 x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에 x-2에 5제곱 자 이거의 x의 6제곱 개수입니다. x6제곱 개수는 얘 상수항하고는 절대 안되죠? 그러니까 x4제곱의 개수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반화 5컴비네이션 r의 x의 r제곱 마이너스 2에 5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r2 4가 돼야지만 6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럼 5컴비네이션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6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이산확률 분포고 이거는 어차피 평균하고 분산과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바로 갑니다. 익스펙테이션 x는 위아래 싹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a 그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 요렇게 여러분들이 또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때 뭐 찾는 거야? vax의 값을 찾는 겁니다. vax 자 그럼 얘는 4vx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일단 vax 분산은 어떻게 하냐? 제곱에서 곱하시면 돼. 2분의 9 더하기 0 더하기 a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입니다.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시고 어차피 2분의 9가 우리가 찾는 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4vx는 4 곱하기 2분의 9가 되므로 정답은 18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26번도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26번도 뭐 경우의 수였으니까 자 4개의 수를 곱한 게 8이래. 그리고 4개의 수를 더하기 10보다 작대. 그럼 8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8 요렇게도 가능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4도 가능하고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내수를 더해서 10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안되고 얘네는 가능하네? 얘네도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a, b, c, d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니까 나열하시면 되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 그 다음 여기서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4가지. 그래서 총 내수를 더해서 10보다 작고 내수를 곱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16가지.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4개를 그냥 순삭했네. 그치? 순식간에 풀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수능에서도 아마 이렇게 선택은 조금 쉽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 확통은 최소 6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27번 갑니다. 자 1부터 10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일단 임의로 4장을 꺼낼 때 일단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0장 중에서 4장을 뽑으셔야 돼. 그러면 210가지.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때 A1 곱하기 A2가 홀수래. 오케이. A1 곱하기 A2가 홀수라는 얘기는 둘 다 홀수라는 얘기네. 그때 A1, A2, A3, A4가 작은 순서대로래. 그러면 얘가 13, 15, 17, 19는 안되겠네. 왜냐하면 뒤에 숫자가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5, 3, 7, 그 다음에 5, 7. 이거밖에 안되겠네. 9는 들어가면 안되잖아. 6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 A, A3 더하기 A4의 값이 오케이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묶을 거는 이렇게 묶는 수밖에 없다. 3하고 5인 경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가 7인 경우. 요렇게 묶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있네. 음.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A1, A2, A3, A4 요렇게 가시면 돼.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얘가 1, 3, 1, 5, 3, 5 요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3하고 A4는 얘보다 크면서 지금 두 개를 더 했을 때 16이 돼야 돼. 그럼 일단 6하고 10은 가능하네. 6하고 10도 가능하고. 얘도 6하고 10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7하고 9도 가능하고. 8하고 8은 안되네. 그치? 왜냐면 1부터 지금 어디까지니까? 1부터 10까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6인 경우니까 17인 경우 가자. 그러면 7하고 10도 가능하고. 11은 안되고. 그 다음에 8하고 9도 가능하고. 8하고 10도 가능하고. 그죠? 9하고 10도 가능해. 그러니까 결국 여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네. 이거 세 개와 이거 여섯 개니까.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8까지.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6, 38.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1이고. A2고. A3. A4.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기가 1, 7이 되고. 그 다음에 3, 7이 되고. 5, 7이 되는 경우. 요렇게 가 있네. 자 그럼 여기는 일단 7보다 커야 되니까. 8하고 9부터 가능해. 8, 9. 그 다음에 8, 10 가능하고. 9, 10. 요렇게 가능하네. 얘는 세 개, 세 개니까. 3, 3은 아홉 개. 9.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냐면. 전체 210분에. 얘네 둘을 더하니까 27이네 뭐. 그러면 70분에 3, 9, 27.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28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fx, y에 대한 밀도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야 이 gx가 fx 플러스 6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표준 편차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을 보시니까 p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고 나 조건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이래. 아 두 개가 작거나 같은 확률 똑같이. 자 그럴 때 다음. 지금 우리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y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336이래.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개형부터 잡아주셔야 될 것 같네. 자 개형부터 잡으시면.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요렇게 정규 분포 곡선 가시고. 요렇게 정규 분포 곡선 가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평균. 여기가 평균. 얘네 사이의 거리가 6입니다. 아 요 정도는 뭐.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6. 얘가 fx라는 함수고. 얘가 gx라는 함수가 될 거야. 얘가 변수가 y. 얘가 변수가 x. 요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가자. 지금 얘가 정확하게 만나는 이 점은 평균의 딱 가운데 점인데. 나 조건에 의해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도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요기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가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평균은 k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k 플러스 3이고. 얘는 k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k 마이너 3이 되겠네. 거리가 6이었으니까. 일단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 이거.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0.0668이거든. 0.0668은 0.5 마이너스 0.4332라는 얘기고. 얘는 뭐야. 1.5라는 얘기네. 그치.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치. 얘가 어차피 평균이었잖아. 평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만큼. 그치. 결국 우리가 찾는. 자 얘가 두 번째. 1.5의 시그마라는 게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2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 조건에 의해서. 자 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거 잡아주시면 되겠네. 자 먼저 x는 지금 11보다 작거나 같다. p. z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1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8 마이너스 k가 요 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z가 y는 역시 표준편차가 2였으니까. 2분의 23에서 k 마이너스 3을 빼니까 26 마이너스 k 요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네. 자 따라서 우리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4 마이너스 2k가 0이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17.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야. 우리가 구할 게. x의 평균 아 자 네번째. expectation x 더하기 sigma y. 어차피 표준편차는 똑같으니까. x의 평균은 k 플러스 3이잖아. 20 더하기 2가 되므로 정답은 22.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28번도 어렵진 않았는데. 대칭성에 의한 놈들. 되게 중요했던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29번은 역시 함수에 대한 중복 조합에 관한 문제. 요렇게 출제가 됐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렵진 않았어 이것도. 자 요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보단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29번 갑니다. 자 지금 함수가 정의역이 개수가 1, 2, 3, 4, 4, 4개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1, 2, 3, 4, 5, 6. 이렇게 돼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요게 f다. 가 조건을 보니까 뭐야. 아 이거 중복 조합이네. 그래서 얘가 r이고 얘가 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6개면 6, h, 4.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니까. f1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고. 다 조건을 보시면 f3의 값이 f1 더하기 4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 이거 많이 봤어 우리. 자 나 조건과 다 조건에 의해서. 일단 첫 번째. f1의 값이 3이라고 하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f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3은. 오이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다 가능하네. 그러니까 f1이 3으로 왔어. 그러면 f2, 3, 4는 3, 4, 5, 6에 그냥 대응만 되면 되네. 3이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3개 뽑으시면 돼. 그러면 얘는 우리 NHR 같은 경우는 N-1 플러스 R 컴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 컴비네이션 3 가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20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1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야. 자 f1이 2면 f3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어우 가능하네. 어차피 봐봐. f1이 2로 가니까 이번에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 들어가면 돼. 5부터, 아 2부터 6까지.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5, H, 3 가시면 돼. 그래서 7 컴비네이션 3 가시면 35, 35개 나옵니다. 자 근데 마지막이 문제였지. 이게 f1이 1이 되면 f3은 무조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자 봐봐. f1이 1로 왔어. 그럼 f3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거 2하고 3은 상관이 없어. f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야 그냥 6이 되는 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그치? 6이 되는 것만 빼면 돼. 그냥 차라리 결국 6개 중에서 우리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개 뽑아. 거기서 자 f3이 6이라고 해. 그러면 f4는 무조건 6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럼 f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가능하지. 그 여섯 가지 빼주시면 돼. 그럼 하나 빼니까 얼마가 되니? 5. 8 컴비네이션 3 마이너스 6이고 8 컴비네이션 3이 56이니까 50가지가 됩니다. 되겠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0개, 35개, 55개, 50개야. 105개.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건 노멀한 놈이었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이미 좀 우리가 많이 보셨던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30번 30번도 작년 수능 30번보다는 조금 더 쉬웠지. 그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내신할 때도 많이 아마 보셨던 그런 테마일 것 같아. 자 30번 갑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지금 A라는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으며 B라는 주머니 안에는 얘도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네. 근데 1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고 뒷면이 나오면 여기서 3개를 꺼내서 집어넣는데 그리고 실행 2는 여기서 5개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때 우리는 실행 2가 끝났을 때 여기에 흰 공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끝.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부터 가자. 자 앞면이 나왔는데 A에서 흰색 2개를 꺼냈어. 그치? 흰색 2개를 꺼내. 그러면 B에는 어떻게 되냐면 흰색이 5개 검은색이 1개가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가자. 자 일단 동전의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자 흰색은 4개 중에서 이건 2개를 뽑아야 돼. 그치?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색만 2개를 뽑았어. 3컴비네이션이 그 다음 여기 총 몇 개야? 6개 중에 5개를 뽑는데 흰색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5개 중에 5개를 뽑으시면 돼. 되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4분의 1 이거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었어. 검정색 2개는 안 되니까 그럼 B에는 흰색이 4개가 들어가고 검은색이 2개가 들어갔어.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여기서도 일단 동전의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는데 흰색 3개 중에 하나 검은색 하나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6개 중에 5개를 뽑을 때 안에 흰색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일단 흰색 4개 중에 4개를 뽑고 검은색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4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면에서 여러분들이 실행 1과 실행 2를 다 했을 때 나오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뒷면이야. 자 뒷면에서는 A가 흰색을 내가 3개를 꺼냈어. 그러면 B에는 흰색이 몇 개가 돼? 6개 검은색이 하나가 돼.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 왜? 야 여기서 5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5개를 뽑아도 흰색이 하나가 남잖아. 절대 흰색이 남으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냐? 어 흰색 2개 하고 검은색 하나를 뽑아야지. 그럼 B에는 흰색 5개 검은색 2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확률 구합니다. 어차피 뒷면도 2분의 1이고 자 4개 중에 이제 3개를 뽑는데 자 흰색 3개 중에 2개 뽑고 검은색 1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7개 중에서 5개를 뽑을 때 흰색 5개 중에서 5개를 다 뽑아야 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왔어. 선생님이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56분의 1이 나와. 56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우리가 찾는 확률은 뭐냐 24분의 1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56분의 1이야. 자 얘는 56분의 8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7, 8의 56이니까 56분의 8 요거 분의 자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흰공이 2개였을 확률 흰공 2개는 여기네 흰공 2개는 여기네 아 24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니네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계산을 해왔어. 그럼 12분의 5 요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P 플러스 Q의 값은 17 요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어.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그런 문제였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실행을 할 때는 뽑고 집어넣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 조건들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 확통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드디어 올해 공식적인 마지막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공통과목에서도 마지막 총평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확률과 통계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있는 이 8문제 지금 해설하는데 한 30분도 안 걸렸거든? 선생님이 그 정도 걸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았다면 분명히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놈이고 아마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조가 있을 거야 물론 이제 확률과 통계는 조금 한 번씩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29번이 좀 쉬웠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28번에 좀 위치하면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던지 아니면 29번이 작년 수능처럼 조금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탁 막힐 수는 있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확률과 통계를 다시 한 번 기출서부터 쭉 정리하는 시간 난 가졌으면 좋겠어 왜 확률과 통계를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만큼만 하면 엄청난 이만큼의 혜택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꼭 다 맞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알았냐 최소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 틀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부족했던 파트들 다시 한 번 정리하시면서 확률과 통계 기출까지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과 함께 그 기출강자들을 다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앞에서 풀어드렸던 기출강자도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아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런 풀이 방법들 다시 보시면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접근했을까 라는 것들을 한 번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잘해서 올해 수능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어차피 2024 강의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안 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마무리 잘해서 수능 잘 보고 나서 좋은 얼굴로 나중에 뭐 다른 데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